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극에서요 800년 전 죽은 펭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떤게 펭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요거 그쵸 요렇게 되어있죠 여기 여기 그쵸 여기 부리가 있고요 그쵸 와 여기 새끼네요 새끼 그쵸 새끼 딱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쵸 800년 전에 죽었는데 자 볼까요 한번 왜 여기 발견됐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에 분포하는 빙상이 녹고 있다 빙하나 이런것들 그쵸 어 그래서 그러면서 눈속에 갇혀있던 메탄가스에서부터 바이킹의 유적까지 곳곳에서 발견된대요 와 바이킹의 유적은 북극이겠죠 남극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800년 전 사왔던 펭귄의 사체가 나왔다 어디냐면 남극의 로스해는 남극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해양 생태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연간 100만 사이에 가까운 아델리 펭귄 아델리 펭귄이 살아가고 있다 여기다 남극의 로스해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대학교의 해양 생물학자인 스티븐 엠슬리 연구원은 남극 해안의 케이프 이리사르에서 아주 오래된 아델리의 펭귄과 죽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펭귄의 시체를 함께 발견했다 대부분 새끼들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이곳에 죽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펭귄의 유해까지 발견됐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왜냐면 1901년에서 1903년 최초의 탐험가 로버트 펠컨 스코시 로스해 당도한 이래 이 지역에 펭귄 군집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그걸러네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 오 여러분 보시면 이게 펭귄뼈와 구아노 얼룩들이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뼈야 이렇게 조각들 이런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것들 이런것들 이런게 뼈인것 같고 요건 구아노겠죠 그쵸? 구아노는 이제 배설물 그쵸? 배설물 이야 신기하네 그쵸? 그래서 엠슬리는 당시 구아노 얼룩들과 함께 펭귄 새끼의 뼈가 흩어져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 그 뼈들 중 일부는 깃털을 완전히 갖춘 새끼의 유해였습니다 일부는 손상되지 않은 채 바싹 말라있었다 이거네 이거구요 아까전 이거네 이거 그리고 다른 일부는 부패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석을 위해서 잔해를 수집했고 방사성 연대 측정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그 결과 최근에 죽은 개체들이 아니라 그쵸? 사실 오래전에 이곳에 살던 펭귄의 유해였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면 오래된 사체와 방금 죽은 듯한 사체는 왜 함께 있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연구팀은 케이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조약돌 더미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더미들은 과거 아델리의 펭귄의 둥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델리의 펭귄은 둥지를 짓기 위해서 조약돌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군집인가봐요 이게 작은게 다 조약돌인가봐요 그쵸? 그래서 엠슬리는 우리는 펭귄의 뼈, 깃털, 알껍질 등 보존되어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모깃감의 단단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바다새, 배설물이 응고돼 퇴적된 구아노나 물고기 뼈, 이석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했다 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다른 아주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견했듯이 흙은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다 그 안에 펭귄의 사체가 풍부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조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잘 보존됐다는 이야기인가봐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샘플 추출로 오래된 펭귄의 혼합물을 복구했고 최근 것으로 보이는 펭귄의 사체를 통해서 펭귄들은 수년 동안 이 지역을 점령했다가 버리고 떠났다 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펭귄이 새끼를 낳기 위해 이 지역을 점령한 기간은 최소 3년 정도 아주 짧았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프를 점령했던 시점이 800년 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차지했을 무렵 이 지역 위로 점점 눈이 쌓이거나 소 빙하기가 탁 탁 쪼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지표에 있던 펭귄 사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집혀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얘네들이 떠난 이유도 새들이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그쵸? 떠났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지역을 버렸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수체가 되어 가지고 있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그쵸? 눈이 쌓이고 건조하고 또 그런 곳이었는데 또 눈이 쌓이니까 그쵸? 또 그렇게 저기 아주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980년대 이후로 새가 또 기온이 올라가지고 그쵸? 그래서 눈이 녹으면서 오랫동안 보존된 사체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구온난화라는 게 참 진짜 여러 가지 아주 이색적인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펭귄의 소식지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따뜻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마 펭귄들의 거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얘네들도 그쵸? 지금은 많이 개체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쵸?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